인기 가요 스타 쇼 월드 야외음악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4인조 샵코르스와 디돌 서부용단과 함께 재치있는 입당 곽동욱 백규리의 진행으로 매화같은 여자 최영주 술안잔 너떼요 나미소 미랜없이 보내야지 정경식 언제 벌써 윤정아 멋지게 삽시다 정현우 당신은 바보 금미니 정말 좋아요 문경호 이런 남자면 오케이 금련자 중년별고 차은희 산전수전 롯데김 님에게로 전수지 비내리는 사랑항 태현아 그대의 진실 백다원 정유보 내가 이해성 애당초빈손 감성 정선 아가씨 이선진 최고의 남자 송채미 무정한 청춘 이준 나이태 나다우 오직 한사람 진효 혜롱포 다문화가정의 노래 곽훈 봉숭아 봉숭아 문대성 아시나요 나오미 또다른 사랑 하중 나팔꽃사랑 최예인 사랑했던 사람아 김호 우리네 인생 정경수 행운의 열쇠 쏘나 날개 이세영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독의 무대를 초대하오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STM방송 스타트 뉴스 주식회사 마블 한국방송기획과 함께합니다 한국방송기획과 함께합니다 한국방송기획과 함께합니다 한국방송기획과 함께합니다 한국방송기획입니다